때론 디자이너로, 때론 일러스트 작가로, 다방면에서 활약해온 유혜영 작가의 일러스트 전시회 핑퐁이 3월 17일 그 막을 열었습니다. 최수희 원장님의 인삿말로 시작한 개막식에선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가님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회의 제목이 핑퐁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요. 핑퐁이라고 전시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한국이라는, 서울과 바르셀로나, 서울과 마드리나, 여러 도시를 일도 하고 살면서 생기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스페인에 살면서 스페인 만난 스페인 사람들, 이런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일종의 해프닝이라든지 이야기들을 핑퐁이라는 게임처럼 해석을 해서 이 전시를 한번 끌어봤습니다. 일러스트 전시회의 핑퐁은 스페인의 중심인 마드리드에서 한국적인 일러스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4월 28일까지 문화원 1층 하늘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